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KLN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새꼬막 우량종자의 대량 생산을 위해 수화식 체묘기술 보급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체묘는 지주식 방법으로 갯벌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방법은 종자 부착률이 낮고 작업 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돼 일손 부족과 체묘 후 해양 쓰레기 등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저비용, 고효율, 수화식 체묘 방법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하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와 함께하는 청년인턴십 대전드림 과학인재 양성사업 및 행복나눔 대전청년 행정인턴십에 참여할 학생찾기에 나섭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충남대학교 및 대전지역 9개 대학을 비롯한 10개 대덕특구 연구기관, 10개 지역 우수기업, 대전시 산하 11개 출자, 출연기관이 참여하며 오는 25일까지 대학생 인턴 지원자에 대한 참여기관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인턴 기간은 6월 19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인턴의 근로조건은 주 40시간 범위 내이고, 임금은 시간당 9,500원, 월 152만 원 정도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9일까지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 이내가 금연구역임에도 지하철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에서의 흡연 행위가 많았음을 주목하고 이번 단속 기간 흡연자들이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속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시 전역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치매노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의성군 치선리를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치매보듬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표준 치매인식도 조사가 실시돼 전문가에 의한 치매보듬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집니다. 치매보듬마을이 조성된 의성군 치선리에서는 호박터널 배회공간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 계차여행 등 치매환자 보듬기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